접경지역 교동도를 찾아가 남북 교류를 위한 과제와 희망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방유적의 보존과 관리실태를 점검합니다. 교동에는 고구려부터 조선시대에 쌓은 성곽이 질비하지만 대부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29년 축조한 교동읍성입니다. 전쟁을 비롯한 비상시에 관하가 소지한 고을 방어를 위해 쌓은 건데 성둘레는 약 779미터에 달합니다. 상도수군 통화역, 즉 경기와 충청, 황해도수군이 주둔하기도 했을 만큼 의미가 큰 곳입니다. 이 앞에 섬이 성무도가 되고 그 건너편이 강화도가 되는데 그 앞에 굉장히 넓은 바다가 있어요. 거기서 수군 훈련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동 부지라고 하지만 도읍으로 승격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조선시대의 말기가 되면 계속 이형선들이 침몰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교동읍성의 남문쪽은 지난해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동쪽과 북쪽 성문 두 곳은 자연재해로 붕괴됐습니다. 관하터로 들어서면 어디가 부지였는지 구분조차 안 됩니다. 이 울창한 숲이 옛 관하 부지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계단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풀에 가려 마음대로 오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밀림을 방불케하는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자 방치된 건물이 등장합니다. 나무를 덮댄 벽체와 건물 구조 등에서 일본식 건물임을 짐작해합니다. 여기가 교동부 관하가 있던 자리고 실제로 저 앞바다가 응암량이라고 하는 바다거든요. 조선시대의 수군이 주둔하던 곳이고 훈련을 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사가 지휘를 하던 곳이에요. 바로 그 자리. 어떻게 보면 교동에서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중요한 위치인 곳에 여전히 지금 일본식 가옥이 남아있는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시원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화개산을 배경으로 거대한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켜켜이 쌓은 돌, 즉 성곽을 뚫고 350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폭의 수채화도 감상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지만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그건 간단하거든요. 깃발로 날리면 돼요. 군사들을 통제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여기 몇 년마다 한 번씩은 들어와요. 그래갖고 다시 보고 그러는데 전에는 길이 잘나 있었는데 막 재배를 하고 길 찾기가 힘들다는 거. 연산군 저거지도 저쪽에 있는데 거기도 찾아가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 다른 성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수풀로 뒤덮인 언덕. 자세히 들여다보니 차곡차곡 돌을 쌓아 올린 성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선 인조 때 관하를 교동업성으로 옮기기 전까지 관하로 사용했던 고목 근현입니다. 고구려 때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천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관리는커녕 안내 표지판 하나만 달랑 설치돼 있습니다. 역시 고구려 역사와 괴를 함께하는 고구리 산성. 화개산 정상부를 따라 곳곳에 석축이 등장합니다. 광개토대왕이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며 암락한 관미성이 이곳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잡성만 곳곳에 흩어져 있을 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동읍성, 고목근현, 관미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창고 사이의 우뚝선 돌입니다. 바위를 정교하게 깎은 걸로 추정되는데 주민들은 무엇으로 알고 있을까? 이 돌은 수군들이 배를 정박할 때 묶어두던 계류석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인조 시절에 삼도수음 통호형이 설치가 된 이후에 군선들이 이곳에서 훈련하거나 정박을 할 때 군선들을 정박하던 그런 시설로 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조사는 해봐야 알겠지만 국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여러 개의 계류석이 있었다고 알려지지만 현재는 유일하게 하나만 남았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뽑혀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거 파시려고 했어요? 파려고, 파내려고. 그런데 너무 깊이 떨어져서 파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저거 왜 파내려고 하셨어요? 아니 여기가 있으니까 모르니까 역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파려고 했는데 못파. 워낙 깊이 있어. 교동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가치조명과 연구가 절실한 상황. 2013년 설립한 강화고려 역사재단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조직 통폐합과 기능 등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강화 역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강화고려사에 대해서.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유종복 시장 시절 가면서 꼴보기 싫으니까 사실은 그거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없애면 안 된다고 해서 문화재단에 억지로 끼워넣어가지고 지금의 센터가 된 거거든요. 애초에도 강화고려 센터였는데 그게 갑자기 또 인천역사센터로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강화고려 역사재단이 지금 이 시기에 있었다면 인천이 어떤 강화고려와 남북관계 안에서 보다 선보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천역사단 아니면 인천역사연구단정대조직을 확충하고 이것들을 반영하면서 군사적 요충지였던 교동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후세계의 관방유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다시 잡경지역 중심에 섰고 유적관리는 주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 분위기와 함께 교동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